032-62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유비케어, 은, 은 동사는 1997년 5월 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국내 요양기관 EMA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 개인건강정보관리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전국 2만 5천5백여 개의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관련 의료기기를 맞춤형으로 제공함 동사는 빠른 시장 선정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관련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완료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94년 12월에 설립되어 2008년 6월 SK그룹 계열사로 편입, 기반사업인 EMA어, 전자의무기록, 솔루션사업과 유헬스케어 사업을 영위중임 대시 2015년 11월 웰빙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유기라이프를 설립하였으며, 기반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기라이프를 SK케미칼의 매각함 대시 의원용 EMA어 솔루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38개의 대리전망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 영업을 하고 있음 재무 대시 의료정보 데이터 부문의 수주 감소에도 EMA어 솔루션 및 유통 부문의 성장, 종이 및 판지 제조업체인 EMA어 연결 편입으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신장 대시 연가율 상승 및 인건비, 지급 수수료 증가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매가 계정비 유동자산 처분이익 제거 등으로 순이익률은 크게 하락 대시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의료정보 플랫폼 부문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2월 13일 11시 9분 기준, 장중, 유비케어의 시가 총액은 2,71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유비케어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59위입니다. 유비케어의 상장 주식수는 5,219만 7,139주입니다. 유비케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비케어의 퍼은 40.9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38.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9.6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32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3.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가 BPS는 각각 2.20배, 2,36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7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4번지억원, 128억원, 10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3번지억원, 68억원, 136억원입니다. 유비케어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3번지 35%이고 유보율은 376.64%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5.37이며 전일 대비해서 2.35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5.31이며 전일 대비해서 0.09 더하기 0.0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2022년 12월 13일 11시 9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090원보다 11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0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비케어의 종가는 5,200원이며 주가가 유비케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의 종가는 5,200원이며 주가가 유비케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유비케어은 거래량 10만 7,430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6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9천조, 미래해세증권에서 만 3,516조, 신한금융투자에서 9,8801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820조, 삼성에서 6,414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2,650 한조, 미래해세증권에서 9,046조, 유한타증권에서 8,742조, NH투자증권에서 6,544조, 한국증권에서 5,450 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만 4,46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882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비케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적으로 인위exist을 하였습니다.